아직까지 불안하기만 한 메르스도, 국민 속을 까맣게 태우고 있는 가뭄도 이분들에겐 중요치 않나 봅니다. 오로지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만이 새누리당의 유일한 화두였습니다. 이처럼 원내 지도자인 원내대표가 단숨에 죽일놈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렀다는 죄입니다. 배신이라는 대통령 한마디에 우르르 몰려가서 원내대표를 짓밟고 당하는 사람 역시도 잘못했다며 쩔쩔매고 혹시 우리 지금 독재정권도 아닌 봉건시대에 살고 있는 건가요?